선키티, 피난 노베크 기록은 일본인의 이름으로 현명의 선기전이었습니다 해외 우승자는 서윤복 학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스톤 가세요 걔들 그냥 다 당신같이 되고 싶은거야 당신 영웅이잖아 영웅 무슨 일본사람 이루어라 기록이 나오는거죠 둘이 한번 끼깔나게 만들어 보자고 깡도 있고 악도 있고 달리는건 어디서 배웠어 쭉 혼자 땠다니까요 달리기 뭐 돈 된다고 소속하실 필요해요 저렇게 근본도 안된 새끼가 무손 나라를 대표하고 내 이의 손기전이라고 아직 안 끝났다 다시 카레라와 하시르 그 날 도마타지가 오고 갔다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못 뛰었으니까 애기들은 자기 조국에서 자기 이름으로 뛰게끔 해줘야지 까놓고 나라가 당신들한테 해줘게 뭐가 있어요 저 우승에서 우리 무시했던거 다 대갚아주고 싶다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조국의 국기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그저 달리는 것입니다 사위도 소방수고 감사합니다 뭐